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전담 지역 주민 2명도 자가격리했지만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여행객들은 따로 격리하지 않았습니다. 확진자가 거쳐간 무한공항은 비상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무한국제공항 일대에서 방호복을 한 공무원과 자유방역 단원들이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소독액이 된 분무기를 사용해 입출국장 출입문과 버스 정류장, 주차장 등을 꼼꼼하게 방역합니다. 혹시나 모를 2차, 3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태국 여행을 마친 16번 환자가 이곳 무한국제공항으로 입고 간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무한공항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무한국제공항 측은 지난달 19일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공항 내부를 방역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월 6회 방역 활동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고요. 광주의 16번째 환자 가족 외에 설 연휴 기간 접촉한 전남 지역 거주자는 2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. 그러나 항공기에 동승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2명은 잠복기인 2주가 지났고 확진자 역시 입국 후 6일 만에 발병한 만큼 감염 가능성이 낮아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전남도는 설 명절 이후 괌 베트남 등 중국 이외 지역에서 무한공항으로 입국한 도민 24명에 대해서도 발열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. 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3명에서 23명으로 확대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